안녕하세요 테나시아 구독자 여러분 근대요정 국가대표 전웅태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집에서 보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선수 형들하고 지도자 감독님하고 웃음도숨 모여서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힘든 속에서도 그래도 다들 웃음 잃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